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불규칙 용언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규칙과 불규칙 용언 내지는 활용이라고 물으면 이러십시오. 아마 공부하신 내용에서 T급 불규칙, P급 불규칙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걸 묻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규칙과 불규칙의 식별 요령은 오히려 좀 단순한데 요령입니다. 1번 기본용 2번 십자가 3번 아으 1번 기본용 2번 십자가 3번 아으 를 해보시면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또 불규칙이면 무슨 불규칙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함 들어보겠습니다. 잡다. 야가 규칙일까 불규칙일까? 1번 기본용 2번 십자가 3번 아으 해보십시다. 잡, 아 되죠? 자, 의간도 살아있고 어미도 살아있죠. 의간도 의미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규칙, 활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거기서 활용이라는 것은 의간에 의미 붙이는 것을 활용이라 부르죠죠. 자,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1번 규정, 2번 십자가 3번 아으 를 하겠습니다. 어떻게나? 주, 워 되죠. 의간도 살아있고 의미도 살아있어야 규칙인데 지금 이 비업이 이렇게 바뀐 것이거든요. 바뀌거나 떨어지면 불규칙입니다. 이름을 정해야겠죠? 비업이 바뀌었으니까요. 약속을 정했습니다. 비업 불규칙. 이렇게 약속을 정했습니다. 대충 있을 비업 불규칙, 활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규칙과 불규칙의 식필 요령은 되게 단순합니다. 1번 김용, 2번 십자가 3번 아으 를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다만 해서 한 주의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 활용에서 주의할 것. 자, 이뤄보십시다. 묻겠습니다. 보라야, 너 어디에 사니? 하겠습니다. 야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이 형태를 보지 마십시오. 무조건 이 원칙. 1번 기본형, 2번 십자가, 3번 아으. 이 상태에서 규칙과 불규칙을 판단하십니다. 살아되죠. 어간 살아있고, 음이 살아있죠. 라는 규칙입니다. 됐죠? 문법적으로는 리얼 탈락. 리얼 탈락도 규칙이라 한대요. 좀 번잡하니까 우리 이 원칙만 지켜줘. 내가 지금 이렇게 던졌지만, 여러분 이 형태를 보지 마시고요. 무조건 기본형화시키십시오. 그래서 1번 기본형, 2번 십자가, 3번 아으. 바로 이 상태, 이 상태를 가지고 규칙과 불규칙을 판단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칠판에 글을 써 넣었다 하겠습니다. 칠판에 글을 써 넣었다 할 때 써. 야가 규칙과 불규칙일까? 일단 해보자. 1번 기본형, 2번 십자가, 3번 아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야가 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써, 어가 돼야 규칙이겠죠. 그런데 지금 써가 됐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어가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어는 뒤에 다른 모음을 만나죠. 무조건 떨어져. 어떨 땐 떨어지고 어떨 때 안 떨어지면 불규칙이겠지만 이것은 떨어지는 것이 규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탈락은 우리가 규칙으로 봅니다. 어 탈락은 규칙 활용으로 봅니다. 이것만 좀 주의하십시오. 두 가지. 우선 내가 어떤 형태를 던지든 주어진 이 형태를 보지 마시고 1번 기본형, 2번 십자가, 3번 아으 이 상태 가지고 규칙과 불규칙을 식별해라. 두 번째, 어 탈락은 규칙 활용으로 분리한다. 이것만 아십시오. 됐고, 좀 더 심화시키면 불규칙인데 사실 불규칙도 몇 개의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간과 의미가 다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간의 바뀜 비겁불규칙 비겁불규칙 시옵불규칙 우불규칙 르 불규칙이 그라죠. 즉, 어간의 바뀜이죠. 됐죠? 가령 이거예요. 강물이 붓달 때 붓다 강물이 불어되죠. 어간도 살아있고 의미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티것이 리얼로 바뀌었죠. 그것을 티겁불규칙 어간의 바뀜으로 부르죠. 춥다. 1번 기본형, 2번 십자가 3번 아하시면 추워 되죠. 의미는 여기 그대로 살아있는데 의미는 다만 피업이 우로 바뀌었죠. 피업이 우로 바뀌었으니까 이슬 피업불규칙이라 그러고요. 끈을 있다 할 때 있다. 1번 기본형, 2번 십자가 3번 아하하면 끈을 이어 되죠. 아주 깔끔하게 시옷이 틀어져 나죠. 어떤 것은 바뀌기도 지금 1번과 2번 같은 것은 변한 것이죠. 티것이 리얼로 피업이 우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 것인데요. 마치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바뀌거나 떨어지면 불규칙입니다. 그리고 우불규칙 우불규칙은 우리 국에서 딱 한 개밖에 없죠. 푸다. 이게 뭔가 하면 1번 기본형, 2번 십자가 3번 아하 하겠습니다. 이거 푸어 퍼가 아니라 퍼가 되죠. 밥을 퍼 국을 팔 때 퍼 있죠. 그 퍼의 기분이 푸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불규칙이죠. 우가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국에서 우불규칙은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밥을 퍼 국을 퍼 할 때 퍼 됐죠. 이것입니다. 됐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잠깐 우리만의 사실을 퍼다라는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물을 퍼 할 때 퍼도 기분은 푸다입니다. 됐죠. 참고로 아십시오. 아십시오. 다섯 번째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모르다 1번 기본형, 2번 십자가 3번 아하 하면 몰라가 되죠. 사실 이 의미 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의간 쪽에 있었던 복잡한 변화들이 좀 있죠. 요 속에 있었던 복잡한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리얼은 한 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리얼이 두 개 있고 그러죠. 또 이 의는 보이지 않고요. 복잡한 변화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르 불규칙을 해요. 그런데 참 쉬운 것이 르 불규칙은 리얼, 리얼입니다. 그렇죠? 리얼, 리얼입니다. 이것이 르 불규칙이죠. 좀 쉬워요. 자, 보십시오. 부르다 1번 기본형, 2번 십자가 3번 아하 해보시면 불 르 되지 않습니까? 마치 리얼, 리얼 이 형태가 르 불규칙이라서 사실은 르 불규칙은 좀 쉬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2018년도 바로 국가직 7급 시험에서 출제 아, 9가지 9급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르 불규칙입니다. 이것들의 정답 의 간의 바뀜이고요. 두 번째 의 미의 바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얘가 별로 없습니다. 여 르 오 이 세 가지가 어미에 바뀌면서 갑니다. 여불규칙은 딱 이거밖에 없죠. 하다 내지는 하다가 붙는 말 1번 십자가 2번 십자가 3번 아가면 사랑하 의가이고 사랑하 여가 되지 않습니까? 어미 의가 여로 바뀌었으니까 여불규칙 하는 것입니다. 딱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다 내지는 하다가 붙는 말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르 불규칙은 이거 얘가 총 4개가 있는데 푸르다 누르다 노르다 노르다 다 색깔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1번 균형 2번 십자가 3번 아으 하면 우선 주의하십시오. 푸 르 르가 되지 푸 르 하면 이것은 맞춤법 틀립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는데 의가 르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우린 르 불규칙 르 불규칙 그리고 동사에 딱 한 개 있습니다. 뭐 이르다 어디에 다다르다의 뜻입니다. 의 뜻의 이르다 자 가령 자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이 기본형 이르다입니다. 1번 기본형 2번 십자가 3번 아으 했을 때 한 놈은 일러가 되고요 한 놈은 이르 르가 됩니다. 둘 다 불규칙은 맞는데 불규칙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것은 리얼리얼이죠? 리얼리얼은 르 불규칙이고 이것은 어가 르가 되었죠? 르 불규칙인 것입니다. 가령 공작해서 일러 가로대할 때 일러 기분이 이르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요 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시간이 조금 일러 너희 집에 놀다 가기로 했다 일러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르 불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짝순이를 만나러 동네 산승의 이르로 할 때 이르로 이것은 이렇게 실현되니까요 이것은 르 불규칙이라 하는 것입니다. 됐죠? 여하튼 이것이 다다르다의 의미에 다다르다의 의미에 이르다 이것이 바로 르 불규칙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 더 있죠? 오 불규칙 이 뜻이 용래가 이겁니다. 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달다 달다가 감이 좀 안 올 건데 1번 10명 2번 10자가 3번 아아 합시다. 나에게 다오 되고요. 명령령 알아 어라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달라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 다오 나에게 달라 나에게 다오 나에게 달라 이것이 바로 뭐다? 오 불규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형으로 보지 마시고 이 형태 나에게 다오 나에게 달라 이것이 오 불규칙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기본형이 달답니다. 됐죠? 바뀐 거 보십시오. 우선 여기서 1번 10명 2번 10자가 3번 아흘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죠? 리얼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아까 리얼 탈락은 제가 규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얼 탈락은 규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신슬파가 못되고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뀐 것이에요. 여기서는 오 불지라 그리고 의미의 바뀜으로 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워라 이 파축 참 맛이 달군할 때 달다 있죠? 1번 2번 10자가 3번 암은 달아 되죠? 으간 살아있고 의미 살아있죠? 이러면 규칙입니다. 규칙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나에게 다 오 나에게 달라 이 말의 기분도 달랍니다. 이것은 바로 오 불규칙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건 예전까지는 사실 오다 같은 말이 아라 으라가 붙어서 오 느라 되어서 이것을 느라 불규칙이라고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은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느라 불규칙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게 아니라 느라는 의미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새로 생겨나가지고 이것이 그냥 오다에 느라부터서 오 느라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규칙 활용으로 봅니다. 아마 기본세에도 느라 불규칙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규칙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오느라 이것은 규칙 활용입니다. 느라 불규칙은 없어졌습니다. 좀 주의하십시오. 이제는 이것을 느라 불규칙이라 보지 않고 규칙 활용으로 본당스를 기여하십시오.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어간과 의미가 다 바뀌는 경우가 있죠. 딱 한 개 있습니다. 뭐지? 어간 의미 다 바뀌는 것 바로 히엇 불규칙 한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파라 타 1번 집중용 2번 집중용 3번 아으 하면 파레 가 되죠. 자 있던 히엇이 들어서 나서 이름은 일단 히엇 불규칙이라 정했고 또 의미 아가 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아가 애로 바뀌었으니까 이러면 어간과 의미가 다 바뀐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엇 불규칙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활용도 이시 중요한 파트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 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던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봅니다. 자 지금 어디에 산이 흐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위를 던졌지만 산위가 좋으면 안된다고 했죠. 1번 기본용 2번 십자가 3번 아 어가죠. 환난한다고 했죠. 살 아 되니까 어간살 있고 의미살 있죠. 그러면 규칙입니다. 강물이 붓다. 자 기본용 붓다죠. 붓다가 풀었다 되는 티겁 불규칙이죠. 자 기본용 공부하다죠. 공부하다가 공부하 어가이고 공부하 예가 되니까 그렇죠. 이것은 여 불규칙이죠. 추웠다. 기본이 줍다죠. 1번 기본용 2번 십자가 3번 아 그러니까 추워 되니까 피어 불규칙이죠. 그래서 2, 3, 4는 좀 다 불규칙인데 1번은 규칙이니까요.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규칙 불규칙의 활용 이것도 마지막으로 정리해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한번 정리해보십시오. 2, 3, 5, 4 1, 2, 3, 4 1, 2, 3, 5, 5, 6, 6, 7, 8, 9, 9, 9, 9, 10, 9, 11, 9, 10. 자, 이제 3일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3일차 문제는 현대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대사 문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한 정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사료죠. 사료의 조치를 발표한 정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기 문제겠죠. 현대사의 어떤 정부에 해당되는 사건을 고르라 하겠죠. 저는 이 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7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융실명제 나왔다. 금융실명제. 금융실명거래자겠다. 금융실명거래제가 뭐겠습니까? 이제 통장. 통장 만들 때 차명이 아니라 즉 남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만 통장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거래.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금융실명거래제인데 김영삼 정권이 한 거죠. 김영삼 정권이 반영했다. 그래서 김영삼 정권이 개혁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금융실명거래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권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융실명제에 따라다니는 게 부동산실명제예요. 부동산실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어때요? 부동산 살 때 차명. 남의 이름으로 차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요즘 여러분들 LH 부동산 투기 사건 알죠? LH 공사 직원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한 게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부터 단속이 됐다? 이때부터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최근 벌어졌던 LH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그런 사회적 현상이죠. 현상을 대입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1번 부동산실명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1995년도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삼 정권이 이런 경제적 경제, 경제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가 되겠네요. 그리고 100억 달러 수출은 1917, 박정희 정권, 경제협력 개발... 아, 이게 쌤이 잘못 봤네. 부동산실명제 폐지가 아닙니다. 아, 트립을 쳤네요. 트립. 그래서 문제를 항상 잘 읽어야죠. 폐지가 아니라 부동산실명제를 시행했지. 시행. 아, 낚일 뻔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대개 이제 여러분들 실수해서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게 경우가 많죠? 그래서 쌤도 내가 안 했는데 낚일 뻔했대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마지막까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1, 2번에서 답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닦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아니면 실수합니다. 실시지. 폐지가 아니죠. 100억 달러 수출은 77, 박정희.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96년도, 당시 우리가 경제가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아서 이제 경제 선진국기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3번.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항은 이거는 이제 1986, 전두환 정권이에요. 전두환 정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좀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 같이 지문해서 이제 혼합이 됐네요. 네. 답은 3번. 그래서 항상 1번 보고 정답 바로 하지 말고 제대로 문제를 읽다 보면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뭐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조리직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개 95, 100점에서 합격이 갈려요. 대개는 뭐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누가 실수를 덜 했냐.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혹시 뭐 참고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잘 읽어라. 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읽다 보면 실수가 걸려진 거죠. 왜냐하면 3번에 답이 나오니까 1번에 실수가 보였던 거죠. 이렇게 해서 3일차 문제가 끝났습니다. 3번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3회차 문제 다음은 식품위생법의 일부이다. 과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올바른 기간은 우수업소나 모범소로 지정됐을 때 여러가지 특기가 주어지죠. 특히 출입, 검사, 수거 등 같은 조사를 면제시켜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득신고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소로 지정이 됐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출입, 22조에 있는 출입, 검사 이것을 면제시켜주는데 면제시켜주는 기간 2년이 되겠죠. 또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 정답은 2년 동안의 출입, 검사를 면제해주는 여러가지 특회를 주게 된다. 2년 숫자는 우리가 곳곳에 나오죠. 그래서 출입, 검사, 수거 면제 또 위생 등에서 점검을 지급받았던 업체도 역시 2년 동안의 출입, 검사, 수거를 면제해준다라고 하는 점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짬짜미 공부, 짬짜미 특강 오늘 이제 3일째입니다. 3일째. 이틀째 우리가 공부를 한 게 뭐냐면 정치와 법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했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게 뭐냐면 사회문화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사회문화 파트인데 그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문화연구에 대한 관점입니다. 문화연구에 대한 관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문화연구에 대한 관점은 문화연구에 대한 관점이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라고 나오기도 해요. 다시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해하는 관점, 이해하는 태도는 조금 다르니까 공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다 가나에 나타난 문화연구 관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관점이 뭐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됐지? 그럼 정리.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이라고 보게 되면 관점이라고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상대론적 관점. 상대론적 연구라고 봐도 됩니다. 상대론적 연구.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총체론적 연구가 나와요. 총체론적 연구. 그리고 우리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비교론적 연구가 되겠죠. 됐지?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거 문화연구 관점에 대해서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었거든요. 한 문제도 안 나왔었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계속 이 파트가 문화 이해 태도하고 관련이 있지만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게 되면 어려울 수 있다고 늘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근데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려우냐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용은 쉽습니다. 내용은 쉬워요. 왜냐하면 사회문화를 공부를 하는데 상대론적 연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됐지? 그럼 상대론적 연구는 뭐 하라는 거야? 이거는 나의 맥락이 아니라 누구의 맥락에서? 상대방의 맥락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맥락입니다. 맥락. 연구 대상. 내가 연구를 하는 상대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연구 대상이라고 쓸게요. 이거는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죠. 자 맥락인데. 연구자의 맥락이 아닙니다. 연구자의 맥락이라는 말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자기 입장이잖아요. 연구자의 맥락이 아니야. 무엇의 맥락이 되어야 되냐면 연구 대상의 맥락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대론적 연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체론적 연구는 이거는 문화의 속성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문화의 속성. 총체성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요소가 뭐가 되었다. 문화요소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놓치지 마라. 연결된 걸 놓치지 마라. 그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변하게 되면 다른 게 뭐한다. 따라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이 변화를 볼 때 이 변화가 왜 생겼는가는 다른 것들의 변화를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걸 보는 게 뭐냐면 총체론적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건 비교론적 연구가 되겠죠. 비교론적 연구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 문화하고 다른 문화를 뭐하라는 거야. 비교하라는 거지. 우리 문화 다른 문화 비교. 자 타 문화 다시. 자기 나라 문화하고 자기 나라 문화하고 다른 나라 문화를 뭐하라는 거야. 다른 나라 문화를 비교를 하라가 되겠지. 근데 비교를 하는 게 하나씩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뭐할 수 있어. 여러 개하고도 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는 목표는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목표는 우리나라 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의 공통점을 찾거나 또는 뭐를 찾으려고 한다. 차이점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 이게 뭐가 되냐면 연구를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나라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하고 똑같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슨 성. 보편성이 돼. 보편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을 보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차이점은 뭐가 된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다른 나라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없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특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론적 연구했을 때 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문화의 보편성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되셨습니까. 이걸 위해서 하는 게 뭐다. 비교론적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이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뭐가 나와. 결론이 도출이 되겠지.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거는 그냥 생각에서 나오는 거야. 비교한 실제 데이터가 있는 거야. 비교한 실제 데이터가 있죠. 그럼 비교한 실제 데이터가 있다. 이게 뭐가 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내밀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지.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객관성 있는 뭐가 있다. 자료에 의거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교론적 연구는 첫 번째로 보편성과 특수성. 우리 문화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대놓고 나오는 거 뭐야. 자기 나라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자기 나라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무슨 연구해야 된다. 비교론적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우리나라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비교론적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보너스를 얻게 되는 게 있다. 보너스로 뭐를 얻게 된다. 그것도 점수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점수에 당연히 나오겠죠. 자 보너스를 얻게 되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 문화를 많이 보겠죠. 됐죠. 그러니까 타 문화에 대한 타 문화에 대한 지식. 이걸 보통 우리가 식견이라고 얘기합니다. 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된다. 풍부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연구 관점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는 비교론적 연구가 중요하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서 그렇게 갈 것.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일본인의 위계성에 기초한 사회적 인간관계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에서 분석했다고 돼있지. 그럼 이거는 무슨 쪽 연구가 되는 거야. 상대로 쪽 연구가 돼. 상대로 쪽 연구.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성 역할에 관한 동북아시아인들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한 거야. 똑같은 걸 가지고 연구해서 비교해봤다. 이렇게 되겠지. 비교론적 연구가 되는 거예요. 됐죠. 내려갑니다. 자 가의 관점은 다른 문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뭐하고 관련 있는 거야. 문화의 태도와 관련 있는 거잖아. 됐지. 상대로 쪽 관점은 뭐가 없다고 보는 거. 문화에는 뭐가 없다. 우열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1번은 틀렸다. 기운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가의 관점은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문화의 고유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중시한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 되겠지. 사회 구성원들의. 그 사회 구성원들.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보게 되면 연구 대상이 되겠지. 연구 대상의 맥락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나의 관점은 문화 구성 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로서의 전체를 이룬다고 본다. 이거는 뭐예요. 총체론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나의 관점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하며 자기 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된다. 오 됐죠. 됐죠. 무슨 연구 비교론적. 딱 맞아 들어가자.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됐지 않습니까. 자 사회문화는 문제가 쉽게 출제가 돼요. 사회문화는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지만 쉽게 출제되니까 쉽게 풀 수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쉬운 문제를 나만 틀리게 되면 그때는 데미지 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되죠.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비교론적 연구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공부해서 가시면 됩니다.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